안녕하세요. 장학명입니다. 오늘 유행어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2018년 유행어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1등이 소확행. 이 정도는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건데 2등이 갑분싸예요. 갑분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지적을 당해가지고 뭘 농담을 하면 갑분싸, 갑분싸 이러더라고요. 장학명 작가가 농담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네. 갑분싸가 됐을 때 그거를 상황을 반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학명 작가가 농담하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저 자신은 그냥 저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우월 뛰어나서 또 싸해지는 것 같네요. 정말 싸해지네요. 오늘의 주제는 갑분싸가 아니고 3등이에요. 3등. 거기서 조사했더니 3등이 인싸였대요. 인싸. 이것도 싸네요. 이건 싼데 좀 다른 뜻이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인사이드의 준말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이더와는 좀 다른 뜻이죠. 그렇습니까? 거기서 오기는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인싸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요즘 좀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그런 동호회라든가 또 모임이라든가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종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잘 띈다는. 또 리더십이 있다. 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 돋보이는 사람. 굳이 이제 뭐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 사자성으로 한다면 군계일학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까지? 네. 그 정도의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일단 성향이 이런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또 너무 거기에서 나대도 안 됩니다. 나대도 안 되고 뭔가를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에게 뭔가 조언을 구하면 굉장히 이제 고급 정보가 나오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지만 좀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이런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제 와서 그냥 막 이렇게 밥 사주고 그냥 또 과거처럼 지갑 여는 선배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인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인기인이라고 불러던 거 아닙니까? 뭐 동호회 인기인이다. 그렇죠. 근데 인기라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잘 사주고 술을 잘 사줘도 인기인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인사는 상당히 거기에 비한다면 한 단계 높은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인사 같은 경우는 인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아싸죠. 아싸. 아웃사이더. 네. 그 인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또 말이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또 패러디가 양산이 돼가지고 또 인사라는 말이 또 이제 약간 반대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가면 이제 군대 가는 후배에게 군대 가면 총을 PX에 가서 사야 된다. 그러면 총을 사들고 가면 인사가 된다. 뭐 이런 농담들 할 때 이 인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반대말이죠. 바보네요. 바보가 되는 거죠. 고문관이 되잖아요. 그래요. 개그는 50년째 나오는 개그네요. 이게 이제 좀 쓸렁 개그인데 이게 이제 반대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하면 네가 인사가 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인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사가 되는 걸 조언해 줄 수 없다. 인사를 되는 법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나저나 이태광 교수랑 장강명 작가는 인사예요? 아싸예요? 장강명 작가는 인사가 아닐까요? 저는 딱 보면 아싸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딜 가도 이렇게 뭐 중심에 안 나서고 뭐 이렇게 흔히 침묵질이다 하는 일에서 좀 멀어져 있고 어디 뭐 구석탱이 앉아 있고 좀 우울합니다. 농담하면 갑분사되고. 그렇죠. 가끔 용기 내서 농담하면 분위기 쌓여지고. 그런데 그 갑분사 때문에 인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강명 작가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쌓여지면. 잘 모르겠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분야에서 그 사람이 빠지면 뭔가 안 되는 거. 이태광 교수는 인사예요? 아싸예요? 저를 인사로 봐주시는 저희 팬들이 있긴 있죠. 팬들이 인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인기는 없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이게 좀 복잡한. 약방의 감초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기가 있다고 인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존재감, 사교성, 어떤 네트워크의 중심이기도 하고. 하지만 잘 드러나진 않아요. 리더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리더지만 나되고 이렇게 내가 리더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준 연예인이기도 하고. 영어로 인플루언서? 그렇죠. 인플루언서. 정확한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변화진 않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가치를 주도하고 패션을 주도하고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인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혼밥, 혼술, 나 혼자 산다 이런 게 유행이었었는데 그와는 좀 반대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무조건 이제 혼자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인사인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 많이 울린다고 인사인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참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이제 핵인싸라고 불리는 분들이 또 막상 자기 SNS 계정에는 이제 혼자 우울하게 뭐 칵테일 한 잔 즐기는 사진 같은 거 올리시기도 하고. 다 핵인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쉽게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다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매체에서 인사의 기준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인터넷 주소창에 인스타그램이 바로 뜬다. 검색을 많이 해본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사람은 인싸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차림새가 최신 유행에 걸맞는다. 그거는 가능하지. 항상 트렌드를 주도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SNS 인기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 여기에 인싸는 약간 트렌드 세터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볼 때는 트렌드 세터 분위기인데 원래 인사 분위기는 이제 물론 저런 거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저걸 주도하는 사람이죠. 이탭관 교수는 인사를 좀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고 대중들은 인사를 좀 더 넓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인사가 이제 뭐 대중화되면 대중화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중적 용어로 쓰이니까. 네 번째 특징이 줄임말 등 유행어를 쓴다. 뭐 이런 거거든요. TMI, Too Much Information. 그렇죠. 너무 많은 정보. JMT, 정말 맛있다. 뭐 이런 뜻.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데. 지금 대체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SNS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SNS 인기 장소도 그렇고. 뭐 유행어나 이런 것도 대부분 SNS를 통해서 유통되니까. 결국은 인싸라는 열풍이 나온 것의 배경에는 SNS 세상. 이게 있지 않을까요? 장기 작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정 선생님께서 이제 혼밥, 혼술 말씀하신 거하고도 좀 연결이 지어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선택적 인간관계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마다 또 자기 성격도 있겠지만 상황마다 또 대상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친밀하게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하고는 어울리고 싶고 거기서는 인기를 얻고 싶고 어디서는 자유롭고 싶고 간섭 안 받고 싶고 이거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세대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SNS라는 거는 자기의 대인관계를 굉장히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자기가 거기서는 이제 숭배자들이 많고 자기하고 어떤 동질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모습을 연출하고 싶기도 하고 그게 연출이 잘 된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실제 생활에서는 부장님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아휴 저거 싫구나. 어디 카페 가서 혼자 밥 먹고 오고 싶다. 오늘은 나 그냥 어디 그냥 학교 학과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고 혼자 그냥 있고 싶다. 혼자 혼카페 혼술 뭐 하고 싶다.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것 같고 그런 연출에 대한 압박 또 그거를 선택하고 싶은 어떤 원래 이 폭이 넓어지면 또 고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인싸 열풍의 하나 아닐까. 그리고 SNS는 그 도구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자기 개발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참 또 한 10년 전에 이용을 했었는데. 그런 책이 많이 팔리던 시절. 지금도 자기 개발서는 많이 팔리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 개발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또 확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보면 자기 개발서의 제일 중요한 그 자기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동문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걸 중심으로 해가 모이질 않죠. 그렇죠. 주로 이제 취미라든가 또 자기의 관심사항이라든가 인스타그램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취향이라든가 같이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SNS가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회화되는 과정에 SNS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세대의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인스타 같은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데 놀러 갔는데 여기에서 뜨고 있는 식당이 어딜까 또 뜨고 있는 카페가 어딜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군산에서 이제 인사를 쳐보면 군산의 카페들이나 이런 데서 거기로 꼭 가야 되는 곳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트위터 같은 걸 팔로잉을 하면서 정보를 얻게 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인사라는 건 결국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역시 그 안에서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걸 발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경험이라든가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건데 그게 결국 자기의 발과 연결되는 거죠. 좀 궁금하기도 한 게요.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SNS 이용자들이 젊은 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용자 특성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인간관계에서 양보다 좀 질을 추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종류의 SNS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 거에서는 그런 좀 팔로워가 많고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가게 되고 이건 그 이용자 특성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게 이제 유행하게 되면서 특히 유튜브 같은 데는 이제 완전히 스타까지 거기서 배출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연예인이 거기서 창조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때는 아직 유튜브 정도까지 대중적 매체와 되기보다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데 그 소통의 창구 중에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유달리 사람들이 많이 보는 또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 그 사람 거는 유달리 많이 따라가서 보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런 걸 이제 아 이 사람 인싸 이렇게 또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정의하는 게 어렵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대체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인사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중심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을 인사라 부르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의미가 또 파생적인 의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외모건 말재주건 또는 뭐 글 쓰는 실력이건 인간적 매력이 있는 사람한테 관심 가고 눈길 가는 거 이건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SNS 시대에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멀리까지 퍼질 수 있으니까 더 도드라지는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뭐 그거 자체는 인간 본성이고 뭐 어디까지 막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사람 사는 게 무대 위에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연출하려고 압박을 한다든가 이게 자기의 모든 거를 공연처럼 보여주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질없는 집 같습니다. 그 열풍이 지나치면 마치 거기서 빠지면 나는 안 될 것 같은 잘못된 것 같아요. 최소한 거기 한 발이라도 걸쳐야 할 것 같은 이런 강박관념을 주게 되는데 그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것도 이제 인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사가 구성되면 그 인사 중심으로 이제 쉽게 말해 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사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없는 아싸가 되어버리면 내가 그 모임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SNS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제의 논리가 있는 거죠. 약간 거기서 이제 한국 사회 특성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현대 사회 특성도 들어가는 것 같은 게요. 일단은 이제 한국 사회가 좀 집단주의 문화가 있고 남들이 뭘 다 할 때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든가 또 이제 남의 시선 굉장히 의식하는 문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자기 개발 얘기하고도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 게 현대 사회가 좀 최근 일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외향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되게 찬미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협상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본받을 사람으로 이제 롤모델로 제기를 하고 제공을 하고 내성적인 사람, 차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조명을 잘 하진 않죠. 집단주의와 외향주의,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남의 눈치 보기 이런 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게 또 함께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SNS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인텐시브해지는 거죠. 굉장히 집중적으로 바뀌고 극단적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SNS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회 문제예요. 사회 문제가 이제 더 극단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없다면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다면 SNS도 사실은 뭐 그런 문제가 없겠죠. 사실은 안 하면 되는데 SNS. 그렇죠. 사실 SNS를 끊으면 SNS 다이어트라는 말도 요즘 나오는데 소셜네트워크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SNS를 끊는 것도 인사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인사가 되고 싶으면 SNS를 끊는 거죠. 저는 끊는다기보다 아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트윗부터 시작을 안 했어요. 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편하게 삽니다. 그게. 저기 그 뉴미디어는 안 하시지만 올드미디어의 강자이지 않습니까? 올드미디어 인싸라서 올드미디어 인싸시잖아요. 올드미디어 인싸시군요. 이런 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하도 이게 인싸 열풍이니까 자기 혼자 운동하려고 헬스클럽 등록해서 혼자 운동하고 싶었고 수영장 가서 수영 혼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가 조기축구에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헬스장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자꾸 모임 만들자. 밥 먹자. 수영장에 같이 있는 분들이 모임 만들자. 같이 밥 먹자.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회비 안 내면 막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건 문제죠. 이거는 혼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꼭 다가와가지고 모임에 가입해라. 이렇게 강요한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SNS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한국의 인싸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네요. 그건 약간 옛날식 인사네요. 이게 근데 사르트르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타인은 지옥이라고. 이게 꼭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프랑스에서 사르트르쯤 되는 사람이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타인이 지옥입니까? 대인관계라는 게 다 어느 정도는 압박이고 압력이고 불편하고. 어떨 때는 그러다가도 그립고. 어떨 때는 외로워지고 싶고. 사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싸 열풍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혼자 있을 자유를 존중해주는 위에서의 인싸 열풍은 괜찮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올드미디어 인싸. 한마디. 인싸 열풍에 대한 이태광 교수의 한마디는? 저는 인싸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웁니다. 외로워서 인싸가 되려고 하고. 그럴듯하네요. 인싸가 되면 또 외로워지고. 장강명 작가의 또 한마디.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좋습니다. 마무리합시다. 리엔장의 금요살롱. 경희대학 이태광 교수 소설가 장강명 씨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